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아시죠 김종인 이분은 탐욕이 하여튼 정치적 탐욕이 참 끝이 없고 오묘한 머리를 쓰므로 해서 자기의 이득을 찾아나가는 소위 정치적 이득을 찾아나가는 그러면서 책임은 쏙쏙 빠져나가는 아주 묘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두 사람만 있으면 참 큰일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다행히 김종인 혼자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김종인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없고 꽤 술수가 능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두뇌가 있거나 어떤 정상적인 그 길을 정치적인 길을 가거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만 해서 다섯 번 했으면 이게 뭡니까 왔다 갔다 왔다 민주당 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눈치 천단 눈치 백단이 아니고 천단입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길래 전부 나한테 맡겨라길래 나가 딱 하고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보복을 지금 계속해서 정부를 까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렸죠. 선대본부 위원장에서 왜 잘렸겠습니까. 자기한테 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대분으로 달라고 하다가 그냥 나 대부 필요 없습니다. 가주세요.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다음부터 선대위가 있으면서 이준석과 붙어가지고 까대기에 소위 경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김종인입니다. 윤석열 후보부터 조지기 시작한 속된 말로 조지기 시작한 사람이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합세해서 조졌습니다. 그 해 12월 31일 날 둘이 점심을 먹을 정도로 이준석과는 친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말이죠. 부축해 가면서 그 정치를 하는 그런 걸 보면 그 참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비상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 도대체 뭡니까. 간과 쓸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능하고 있는 김종인 지금도 김종인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는 악만 남은 겁니까. 정부 여당 자세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을 쌍 싶으니까 한마디 뒤에다 야당은 따라서 공격만 한다. 그러니까 여당이 더 나쁘다 이거. 정부 여당이 막 하니까 야당은 할 수 없이 따라서 공격한다. 이래가지고 야당 편을 들어가는 아주 야비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대위원장을 했다. 나이는 83세입니다. 전 위원장은 13일 최후에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 또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비합리적이고 성급해서 슬그럽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픈 공격을 받고 가짜뉴스로 공격을 받은 이 국민의힘과 정부를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그 아픈 곳을 후벼 파는 겁니다. 저런 자는 김종인이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한테 딱 수사를 과거에 받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제수사할 때. 수사를 딱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자백을 받아가지고 징역을 살게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와 둘이는 견혼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패 정부 관료로서 아주 꼽힌 바로 경제수석이 돈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동아은행인가요 그 사건이죠. 그거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소생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김종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데 대해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다. 이미 다 계획이 추진될 상황을 갑작스럽게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백지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른 바로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까대리기 위해서 까대기 위해서 까대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그때 백지화 선언을 안 했으면요. 완전히 또 고속도로 김건희 뭐 이래가지고 거짓말 뉴스에 의해서 침몰될 뻔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아주 현명하고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백지화시키고 그 대신 정상적으로 이 가짜뉴스를 발동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도로 놓지도 않은 걸 갖다 추진도 하지 않은 걸 갖다 결정도 안 된 걸 갖다 도로를 놨다. 도로를 논다 이래가지고 가짜뉴스를 바라는 민주당하고 이런 이재명의 세력들 여기 가짜뉴스를 바라니까 이게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초강수로 원희룡 장관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가 정치적인 모든 걸 포기하겠다. 대신 이거는 가짜다. 가짜가 지금 가짜뉴스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고 이거는 전부 백지화시킨다.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김종인 씨는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문제가 조금 발생하니까 갑작스럽게 백지화하니까 오히려 이게 정치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야당이 흑색선전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반론 천번 만번 해도 반론은 먹혀들어 가지가 않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처리수인데 오염수로 만들었죠. 오염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재명이가 핵폐수입니다. 핵폐수입니다. 핵폐수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세계 언론에 공분을 샀습니다. 왜 그걸 왜 핵폐수라고 그러냐 이거야.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의 물리학과 교수 세계적인 석학이 있죠. 앨리슨 교수라고요. 앨리슨. 이 앨리슨 교수가 그때 여기 한국에 방문해서 원자력학회 방문해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오염수 물 마셔도 전혀 관계가 없다. 식용으로 그냥 입으로 마셔도 전혀 몸에 인체 유해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물리학자가 소위 이분은 방사능만 40년을 갖다가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그 얘기가 턱 나오니까 앨리슨 교수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세계 석학들로부터 학자들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이재명 아주 공격 엄청 받았습니다. 무식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자기만 무식하면 좋은데 대한민국을 무식하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팔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요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의 정권 탈취 목적만 도달하면 되니까 가짜뉴스를 해서 엎어버릴 생각에는 저 사람 머릿속에는 그냥 엎어버릴 정부를 엎어버리고 뒤엎어버리고 대통령이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는 수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중앙일보 기자가 딱 그냥 앨리슨 옥스포드 교수한테 이메일을 딱 넣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재명이가 당신을 갖다가 소위 퀵딱타 돌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하니까 답이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아주 짧은 짧은 말인데 뭐냐 런 배우시오 배우시오 런 어리틀을 쬐끔만 배우시오 쬐끔만 배우시오 뭐를 사이언스 런 어리틀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을 쬐끔만 배우세요 이재명 씨 딱 그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 한마디만 딱 한 겁니다. 런 어리틀 사이언스 런 어리틀 사이언스 런 어리틀 사이언스 글자로 따지면 런 어리틀 사이언스 네 글자네요. 그 단어를 딱 그 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과학 좀 배우라고 그러세요 그 얘기입니다. 과학 좀 배워라. 과학 많이도 배울 필요 없다. 쬐끔만 한 번 배워봐라.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거죠 과학에 대해서.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저런 정치적 행각은 정상적인 정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행각이죠. 보십시오. 그가 임명한 사람들 한 번 다 보세요. 혁신이라고 해도 당 혁신을 한다고 위장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처음에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임명했다가 왜 국민이 친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천안함 천안함을 갖다가 폭침된 천안함 북한이 시인까지도 했는데 정찰국장 김영철을 시인까지 다 했는데 아니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가지고 전부 연구가들이 와가지고 전부 감식을 해가지고 폭침이다 잠수함이 폭침했다 폭침시켰다 이걸 판정을 내렸는데도 자폭했다는 겁니다. 아니 천안함이 자폭을 했다니 이거 뒤집어질 얘기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이 그냥 그 얘기를 과거에 이렇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딱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얼른 아이 뜨거워 하면서 그냥 얼른 9시간 만에 처음 임명 다 한 사람이에요. 임명한 사람을 임명 취소를 했어요. 두 번째 온 사람이 김은경입니다. 김은경 여러분 잘 아시죠. 김은경 지금 남편의 사인이 뭘까 왜 부검을 안 했을까 부검을 가족들이 요청했는데 왜 안 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이 많죠. 그리고 재산이 왜 바로 자기 동생 김은경 동생한테로 이동됐을까 또 노인평화 발언으로 기록된 내 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생인데 내 아들이 그때 질문을 했다. 나이에 비례해서 여명에 비례해서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 예를 들면 80살 된 사람이 투표 권이 1위라면 20살 된 사람은 4배로 4개를 줘야 되지 않냐 투표권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혁신위원장입니다. 그 자가 지금 사회적 무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종인 같은 사람 참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현실 정치에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비례대표 달라고 좀 어디 쫓아가서 한 군데 붙어있든지 비례대표 하면 되잖아요. 또 다섯 번을 했는데 여섯 번을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비례대표로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의 열차는 끝이 없다지만 김종인을 보면 욕망의 열차가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머리 정치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 욕망에서 모든 것이 소위 기관이 움직이는 거니까 좋은데 욕망을 하되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하는 대상에게 정당했느냐라는 정당성을 자기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김종인은 굉장히 부당했습니다. 아니 선거 후보로 나가 있는 윤석열 후보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건 국민의 열망인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은 특히 국민의 힘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은 국민들이 만든 국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플스 프레시던트라 해서 pp라고 별명을 제가 지었습니다. 1년 전에 말이죠. 아 저 윤 pp pp 피플스 프레시던트 국민들의 대통령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지 국민의 힘 정당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런 분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얼마나 실현을 받았습니까 이준석이하고 둘이 비대위원 하면서 김양희 이양희 이양희 있죠. 윤리위원장 하는. 그러니까 출당을 안 시키고 그냥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준 겁니다. 저게 거기에 다 서희 이양희 비대위원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이 서희는 아주 비대위원 할 때 외부 비대위원으로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걸로 이준석이가 날개를 달았죠. 다른 사람이 윤리위원장이 있으면 이준석은 그때 말이죠. 바로 출당이었습니다. 이양희가 그래서 이양희가 봐준다는 얘기가 그냥 아주 파다했는데 결국 크게 봐주더군요. 그러나 이준석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국민의힘이 그를 공천을 줄까요 공천 안 줄까요 공천 안 줍니다. 그게 정상이죠. 글쎄 안 줄 것 같아요. 그거 주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 안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멍청한 짓을 만약에 한다면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다. 이준석 안 합니다. 아무리 청년이요 청년들 2030한테 인기 하나도 없어요. 결국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건 순리적으로 하고 정치는 합리적으로 하고 정치는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과 순리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욕심만으로 정치하려는 자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욕심은 국민들이 다 알아채리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정부가 대기 선수지만 별 에코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또 또 헛소리하기 시작하구나. 이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